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문 지도사 이월레입니다. 오늘은 제 4강 유튜브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지난번에는 유튜브 검색해서 보시다가 보관함에 보관하는 것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빠르게도 볼 수 있고 느리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보던 거 체제 물량에 저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유튜브를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오프라인 저장이 있었죠? 거기서 저장하는 건 안 됩니다. 물론 비용도 발생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 보시는 거 보시다가 광고 없이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영상을 다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바꾸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화면이에요. 지난번처럼 우리가 유튜브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보시려면 땡꼬라는 어플이 있어요. 어디서 설치할까요?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땡꼬라고 검색합니다. 검색 아이콘 터치하신 후에 땡꼬 땡땡꼬 했어요. 이렇게 알록달록 바둑판 모인인 거 이거 보이면 터치 안 보이시면 좌판에 검색 아이콘 터치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콘이 같아야 돼요. 비슷한 이름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설치 버튼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전부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사용되어 있죠. 사용 눌러보겠습니다. 열기 설치하시면 열기 버튼 나옵니다. 이렇게 열기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사면 구글 계정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는 거예요. 터치 땡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뭐 돼 있어요? 전화번호 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올바른 전화번호를 넣으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넣었어요. 본인 인증 인증 코드 인증 코드가 네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금방 봤어야 되는데 안 봤어요. 어디 갔을까요? 됐고 최근 이슈 영상과 음악 빠르게 여기 있죠. 814662 돌아가기 814662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과 같은 음악 음악에 관한 거 그죠? 뉴스 키즈 게임 피켓 뷰티 강좌 아주 많아요. 카테고리별로 여기에서 인문경제학습 학습편에 한번 볼까 봐요. 학습에는 흥미가 없겠지만 인문으로 갈까 봐요. 세바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래서 15분에 대한 영상이에요. 자, 여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자, 특별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는 전략 요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죠. 자, 그런 거 말고 지금의 결심을 반드시 이루는 법 차연 표시가 있나봐요. 이거 한번 터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다이어트를 하고 싶거나 시그찌그 술담배를 끊고 싶으세요. 쭉 소리는 지금 재생을 중지해놨어요. 소리가 들리니까 자, 이 영상 자, 다른 걸 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광고가 무지막지하게 떴겠죠? 근데 지금 광고가 안 떴어요. 그죠? 바로 영상이 플레이 됐어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뭐예요? 뒤로 가기 이건 앞으로 가기 화면을 두드리면 10초씩 뒤로 10초씩 앞으로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처럼 재생 목록에 추가 자, 반복 재생해서 볼 건지 함께 보기 할 건지 그죠? 한 번씩 눌러보면 되겠죠? 자, 지금 시간에는 뭐 하는 거죠? 동영상 광고 없이 보는 그러기 위해서 땡꼬라는 어플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다음 것도 한 번 볼까요? 자, 네, 이렇게 바로 광고 없이 바로 발로 넘어갑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유튜브에 가서 봐도 돼요. 하지만 광고가 너무 많고 그 광고 때문에 광고를 안 보기 위해서 돈을 또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광고를 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영상을 보고 싶지 않다면 땡꼬라는 어플을 사용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알아볼 내용은 광고 없이 유튜브 보기였죠? 네, 땡꼬라는 어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홈 버튼 눌러서 이번엔 영상 다운받아서 보고 싶어요. 그쵸? 유튜브가 없는 곳에서도 보고 싶어요. 대신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을 차지합니다. 한두 번 보셨다면 영상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튜브 어디서 다운받을까요? 네, 한 번 했었는데 자, 여기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아, 스텔라브라우저는 플레이스토어에 없군요. 자, 네이버에 네이버에서 봤습니다. 네이버에 여기 지금 화면이 그때그때 다르게 열려요. 왜냐하면 어떤 화면에 있다가 홈 버튼 눌러서 홈 버튼 눌러서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화면으로 맨 마지막 화면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를 눌렀다고 해서 이 화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 화면으로 가려면 여기 N자 써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N자 누르면 첫 화면 왔어요. 여기가 검색창이에요. 검색창에 스텔라브라우저 스텔라브라우저라고 검색합니다. 보이면 터치, 안 보이면 하단에 검색 아이콘 보이니까 터치 여기 스텔라브라우저 스텔라브라우저 돼있나요? 유튜브 다운로드 한다는 얘기예요. 터치 그러면 이렇게 동의하고 시작하기 원스토어 가입 확인을 위해 아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원스토어는 이동통신사가 서로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고 시작하기 자, 뭘로 로그인할까요? 유튜브 받을 거니까 그냥 구글로 구글로 자, 구글로 로그인합니다. 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앱 사용 정보 접근에 동의합니다. 확인 원스토어 혜택 알림을 받아보세요.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다음에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은 여기에 다운로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운로드 하시고 실행 버튼 나오면 실행하시는 거죠. 자, 이거는 설명이에요. 다운로드 한 파일을 저장할 경로를 선택해 주세요. 어디다 저장할지 자, 루트 경로는 다운로드 경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위 폴더 혹은 새로운 폴더를 선택해 주세요. 되어 있죠. 자, 저장했으면 어디다 저장했을지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자, 확인 자, 어디에 스텔라 브라우저 다운로드에 그죠? 지금 쓰고 있는 제 스마트폰이 울트라 20 노트 20이에요. 그래서 노트 20에 스텔라의 다운로드 여기다 한다는 소리예요. 이 폴더 사용 터치 자, 스텔라 브라우저에서 파일 다운로드 허용 자, 우리가 무슨 앱을 설정하던 자,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무슨 허용 나오죠? 그런 것들은 해주셔야 만합니다. 자, 설명이에요. 주소창을 아래로 내리면 탭을 추가 이동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메인 메뉴를 볼 수 있고 왼쪽으로 당기면 다운로드 목록을 볼 수 있고 자, 요거는 다운로드 한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 빈 곳을 터치 아니, 확인 버튼이 있네요. 확인 자, 빠르고 원활한 다운로드 위에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도록 허용해 주세요. 확인 자, 그러면 최적화 중지 허용 자, 이게 첫 화면이에요. 자, 지금 가렸어요. 요기 옆에 하면 뒤에 하나 더 있죠? 터치 자,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예요. 이게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뭐, 데일리모션, 텀블러, 브이라이브, 뭐 비메오 그죠? 비메오, 네이버 자, 이거는 동영상이 있는 사이트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어디서 봤죠? 유튜브 자, 유튜브에 밖에서 유튜브를 터치합니다. 유튜브를 터치하시고 여기서 영상을 검색하죠. 자, 검색할 때 뭘 검색해 볼까요? 요즘 이슈가 뭐죠? 코로나 백신 자, 코로나 백신 자, 예약 그죠? 코로나 백신 예약에 관한 거 자, 18세에서 49세 백신 그죠? 자, 이거예요. 요거를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 참, 요건 다운받기엔 좀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검색해 볼까 봐요. 코로나 백신 말고 뭐, 또 말고 뭐가 있을까요? 세계 미래 포럼 자, 세계 미래 포럼 자, 1년에 한 번씩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포럼을 연다고 합니다. 자, 세계 미래 포럼 이 중에서 자, 이거는 71개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누군가 저장 목록에 같은 내용으로 71개를 모아놨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비공개했지만 누군가는 공개를 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했다는 얘기겠죠. 자, 얘를 71개는 너무 많으면 여기 AI 혁신 성장 과학 기술 더 나은 미해를 위한 기술 자, 관심 있으시면 터치 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과 다르게 유튜브가 끊어내지만 하단에 자, 이 버튼 다운로드 버튼 나왔어요. 터치 자, 여기에 그리고 음악망 이거 잠깐 인공지능이란 사고 능력이나 학습 능력 같은 중지 아 중지했는데 다시 나왔죠? 자, 이거 자, 다시 눌렀어요. 소리가 나서 끊으라고 했어요. 자, 여기 뮤직은 뮤직은 뭘까요? 음악망 지금 우리는 영상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음악망은 아니죠? 여기 아랫부분에 비디오 자, 우리 지난번에 영상 봤을 때 480p 돼있던 거 있죠? 네, 이거 480p 이렇게 이거 터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운로드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운로드 됐습니다. 다 되면 뜨겠죠? 자, 변환 중 그래서 다운로드를 완료했습니다. 자, 돌아가기 그래서 왔어요. 자, 여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홈페이지 추가 페이지에서 찾기 공유 데스크 다운로드 목록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목록이 여기 있는 거예요. 터치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자, 여기는 뭘까요? SD카드 삭제 그죠? 공유 다운로드 한 거를 어떻게 할지 묻는 거죠. 자, 그래서 다운로드 한 거예요. 필요한 거는 어디서 어디서 찾아요? 네, 검색창에서 네, 검색창에서 필요한 것을 검색하는 거예요. 세계 미래 포럼 다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자, 다시 빅데이터도 요즘 한참 이슈죠. 6년 전부터 나왔대. 요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1년 전에 자, 이거 한번 볼까 봐요. 뉴스와 사람들 미래 변화는 예상보다 빠르다 자, 이것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물론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면 유튜브에서 그냥 볼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어디 가서 찾을 거냐는 거죠.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검색창에 쓰겠지만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에 터치 하시고 얘는 소리가 들리면 좀 목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서 정지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버튼 다운로드 버튼 자, 그래서 음악이 아닌 비디오 자, 여기 연필 아이콘은 뭐예요? 이 내용을 내가 필요에 맞게 그죠? 필요에 맞게 지워서 내가 필요에 맞게 제목도 달아 놓을 수 있다. 그죠? 뭐라고 달아 놓을까요? 꼭 시청해야 할 영상 제목을 자, 이렇게 해서 480 480 그죠? 얘는 안 되나 봐요. 음, 360 자, 그러면 360으로 지금 다운받아지고 있는 거죠. 자, 다운로드를 완료했습니다. 나왔죠? 자, 그러면 스텔라 브라우저에 가서 스텔라 브라우저로 가면 본인이 다운받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아니군요. 한 버튼 놀아가서 음, 여기였죠. 자, 여기에 보관함 로그인을 안 해서 쓸 수가 없다네요. 자, 이 로그인은 뭘까요? 우리가 유튜브랑 같은 걸로 같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놓으면 거기서 보던 거 거기서 보관한 것도 여기서 다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 북마크 방문기록 설정 여기 다 있어요. 종료 자, 나갔어요. 그럼 스텔라 브라우저가 어디 있을까요? 찾아봐야겠죠? 자, 여기 앱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여기에 스텔라 브라우저 아, 여기 있지요. 이렇게 터치 앱 위치 찾기 찾았어요. 찾은 다음에 여기 있죠. 터치 그러면 홈 돌아가서 여기에 다운로드 목록 터치 하시면 여기에 자, 뭐예요? 네가 바꾸지 않았을 때는 이 내용으로 바꿨다면 이 내용으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어디요? 자,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어야만 비디오를 플레이할 수 있어요. 물론 삼성뮤직이 있어야 음악도 플레이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비디오 플레이어를 터치 한 번만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광고 없이 유튜브 보는 법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영상 다운받아서 보는 법 까지 했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